이강툭은 각시탈일 가능성의 농후환자입니다. 각시탈?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거든. 이강툭이 각시탈일 가능성도 한번 보자. 새로운 사실? 지금도 당신을 또다시 구할 거야. 그 뻔한 거짓말을 왜 이렇게 믿고 싶어지지? 당신들 누구냐니까! 중국으로 갈 단어부를 모집하는 기사여. 얼마나 좋아? 돈도 벌지, 기술도 배우지. 김우라 슌지, 네 형이 우리 엄마 죽인 것까지 알아냈냐? 그래, 어디 해보자. 너,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? 만약 네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내가 깊이 있고 박살내버릴 거야.